ций아agi ehkä 하여튼 이대로 이즈이 이즈이요 왔어? 아는 무슨 일로? uh 아아 저번에 그 애 든 거네? 나도 그것때문에 좀.. 그치? 골치 아프긴 했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 누구지시니 몰라도.. 내가 진짜.. 진짜 열받는 줄 알았지. 호박도 오는 줄 아잖아. 아무튼 인간을 잘못 때려가지고.. 나? 뭐.. 그냥.. 뭐.. 다 똑같지 않아? 뭐.. 다 다르기도 하고.. 뭐.. 똑같기도 하고.. 그런거지.. 안그래? 응.. 딱히.. 응.. 아.. 그래? 안 그래도.. 그것때문에 위에서도 말을 엄청 많던데.. 아우.. 원래 인간탈을 잘못 때려오면은 우리 쪽도 막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내려오는 건지는 알잖아. 우리가.. 혹시 그.. 피때문에 데려오는 것이 그럼 말로 인간을 데려오.. 데려오고 있냐고.. 그렇지. 보이는 데서 하면 안되니까 데려와가지고.. 피를 다 빼놓고 버리는 거잖아. 응.. 응.. 아우.. 진짜.. 날로 다녔던 것 같아.. 그때는 그랬지? 진짜.. 우리.. 그거.. 그 애들.. 좀.. 신나는 애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좀 안 이럴 일이 많았잖아. 그치? 좀 셈없는 인간함을 데려왔다고.. 아우.. 난이도 아니었고.. 이인가 왜 데려왔냐고.. 위에서도 완전.. 그랬잖아.. 아우.. 그거 얘기 생각하면 안 나오네.. 근데.. 그치? 응.. 그건 뭐라고.. 근데 무슨 일로 온거야? 진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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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좀 안좋은 일이 있었구나.. 뭐 뜨먹는데.. 갑자기.. 아.. 아.. 또 인간 그애로 왔어? 야.. 그 인간은 참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상대를 그렇게.. 아.. 우리 상대를 그렇게 한거 보면.. 참 대단해..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들 안가잖아.. 응.. 맞아.. 난 딱히 복잡한것도 싫어.. 그렇다고 어려운것도 싫고.. 그냥 간단하게.. 쉬운거.. 그냥 좋아가는게 낫지않아.. 제일 쉬운건.. 제일 쉬운건 하나지.. 영혼 빼고 있는거.. 뭐.. 영혼 뺀다고해서.. 뭐라도 되는거 아니잖아.. 지금.. 그거야 뭐.. 일리는 없겠지.. 응.. 애기애기.. 그 단점.. 아니지않아? 저게 뭐냐.. 왜.. 좀 힘들어서.. 나한테 손마사지 받는건가? 아이고.. 진짜.. 알았어.. 해줄게.. 해줄테니까.. 손 좀 내밀어봐.. 응.. 응.. 한번 보자.. 오케이.. 왜.. 왜.. 오빠 가끔 이해치우고 저해치우고 그러잖아.. 우리.. 야.. 어떤테나 안시힐 때 있냐? 하.. 진짜.. 그런거 나왔으면 좋겠다.. 야.. 진짜.. 맞아.. 진짜.. 이해치우고 저해치우고.. 그런건 좀 안했으면 좋겠어.. 밑에는.. 밑에는 신입대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말.. 씨.. 그렇잖아.. 하긴 우리 신입대에 비하면 진짜 그런거지.. 진짜.. 진짜.. 거의.. 그랬잖아.. 의심때는.. 맞아.. 근데 너는.. 저 흔히 있었냐.. 이거를.. 계속.. 기분도 좀.. 기분도 좀.. 그런거 같기도 하고.. 어.. 뭐 흔히 있어? 어? 진짜? 야.. 진짜 기분 안좋았겠다.. 하.. 얼마나 기분 안좋았으면은.. 니가 그런 표정이냐.. 아닐것같아요.. 당연한거 아니야? 이해치우고..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아이고.. 너무 아파.. 미안해.. 눈에다 보니.. 어.. 미안 미안.. 어.. 아.. 그래서.. 그게 때문에.. 지금.. 이 표정이 그런거야? 아.. 에이.. 너무 신경쓰지마.. 야.. 나도 예전에 그런적이 있어.. 진짜.. 너무 신경섰다가.. 괜히.. 그쪽으로.. 아휴.. 말도 많아 진짜.. 아휴.. 진짜.. 얘기도 못하지.. 정말.. 아휴.. 에이.. 그것 좀 아니다.. 아휴.. 아휴.. 진짜.. 음.. 그래도.. 신경쓰이긴 해도.. 너무 신경안쓰는게 좋아.. 그쪽으로 계속 신경은 니가 먼저 세우고 있으면.. 더.. 스트릿을 받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 연암받는건 아니잖아.. 아니다시피.. 맞아.. 에이.. 그건 좀 아냐.. 아니.. 가끔 너무 신경군도 세우면은.. 너 스스로도 좀 예민해지고..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거죠.. 뭐.. 뭐.. 아니야.. 진짜야.. 다 방법이 있을거야.. 그러면.. 응.. 다 방법이 있을거야.. 오늘정도.. 미니처리하려보면은.. 문제 생길때가 가능했잖아.. 맞아.. 문제.. 그렇지.. 생길때도 있고.. 안생기는건 아니잖아.. 일부러가 다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런거지 뭐.. 할거 아니잖아.. 응.. 아니다시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응..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걱정마.. 배사는 문제 없을테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마.. 알았지? 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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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정도면 다행인거야.. 응.. 그나마 니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거지.. 아니다시피.. 응.. 맞아.. 뭐.. 들어줄 수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런거지 뭐.. 에이.. 근데.. 가끔.. 안될 때도 있다는거.. 너무 잘하잖아.. 맞아.. 너무나 다 잘되는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따가 좀 피고플레인거같아.. 그럼 다행이다.. 아니.. 그냥 이번만이야.. 이따가 좀 피고플레인거같아.. 응.. 펴플레인만은 좋은거지.. 잠깐만.. 응.. 너무너무 그렇게 말을 쓰지마.. 알았지? 니가 좀.. 심경이 좀.. 예민한것도 알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 알고있는 부분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맞아.. 오늘 또..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뱀파이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거고.. 맞아 맞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게 운영명인데.. 그치? 아우.. 나 귀찮아.. 그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생각나기도 하고.. 괜히.. 어.. 아무것도 아닌데.. 예민한 척.. 신경쓰이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어..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조금이나마 내려놨더만은.. 좀.. 뭐.. 뭐.. 뭐지? 다는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내려놨으니까.. 좀 낫긴 하더라고.. 그래도.. 응.. 맞아.. 그게 제일 좋긴 좋은거 같아.. 쉽게 말해서.. 음..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구나.. 응.. 맞아.. 나도 가끔 그랬는데.. 가끔 그러면.. 몸이 탈락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렇지? 좀 피로 풀리는 것 같아.. 그쵸? 아.. 그래? 다이자.. 잠깐만.. 피로 풀리면 다행이다.. 피부 풀리면 다행이다.. 야.. 그치? 도망치다.. 응.. 아.. 오우.. 어.. 알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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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임만 일이 안 터지고 가만히 있으면 없지, 너는. 그치? 맞아. 일 없는 날이 아니었어, 일 안 터지는 날이. 그러게. 그러게. 그치? 응. 일 안 터지고, 백일 리가 없지. 맞아. 뭐하고 있으면 해줘. 응. 안 그래? 응. 괜찮아. 응. 이제 어느정도 많은데 하고, 핸드크림 하고만 하면 돼. 응. 피로는 다 풀린 것 같아. 확신해? 응. 다행이다. 그리고 또. 응. 괜찮아. 응. 응. 뭐가 뭔지 몰라도. 그치? 이게 안 터지고, 백일 리가 없지. 그치? 그치?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핸드크림 완성. 응. 가린 것 같다. 오케이. 네. 다행이다. 오케이. 네. Mm.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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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행이다. 기분이 좀 편해져서. 응. 알았어. 응. 괜찮아? 응. 오케이. 끝. 응. 됐다. 수고했어? 응. 그럼. 당연하지. 응. 응. 그래. 그래. 다음에 보자. 응. 저희가. 응. 안녕. 빠이. 빠이.